인자서 알아보냐 섭섭하게. 그래 나의 왕식이 겁나게 반갑구만. 민유라. 우리 엄마도 이런 식으로 죽였냐. 무슨 소리야. 엄마는 이혁이 죽였잖아. 마필주가 죽기 전에 다 풀었는데. 차로 친 건 이혁인데. 먼저 돌로 내려친 건 민유라 니라고. 말을 해봐. 도대체 왜 그런 거냐. 우리 엄마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.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. 자식이 나보다도 너를 아끼면서 키웠어. 동식이 태어날 때부터 친자식처럼 물고 빨고 키웠고. 니 깰까봐 하루도 안 빼고. 엄마가 품 꺼졌다고. 근데 그런 엄마한테. 돌로 내려 찍어야. 어. 말을 해보라고. 왜 그랬어. 왜. 그래. 나 사람 아니야. 누가 잘해주랬어? 누가 키워달랬어? 난 난 뭘 행복했는 줄 알아? 그놈의 집구석에 살면서. 나도 끔찍하기 싫었다고. 가난한 주제에 왜 구질구질하게 데려다 키워. 뭘 해줄 수 있다고. 차라리 좋은 집에서 잘 자라게. 버렸어야지. 왜 주제 넘게 남의 자식을 키워. 왜. 왜. 그 입 안 닥쳐. 글쎄. 내가 이렇게 악연으로 웃기지도 않았어. 엄마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고. 내 인생도. 지금보다 다 안겼지. 그래? 자업자득이야. 니 엄마. 발짝 더러운 거. 니는 이제 내 손바닥 아니여. 알았어? 열어봐. 이거 놔. 다 말했어.